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법적의 사슬상 박범계 장관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과 송영길 당대표 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텔레그램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들통이 난 이후에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통령 후보 단체 카톡방에 있다는 것은 이소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재명이가 급하면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들어갔는지 어찌됐든 사실상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건지 얼마나 여런들과 언론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드디어 박범계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버린 걸까요? 민주당 선대위 단톡방 참여 박범계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검찰의 고발 법적에 박범계 장관 국회의원직 이를 수도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 단톡방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국 형사고발 당했다 형사고발이다 무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범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정배 법세전 대표는 박범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소속돼 참여한 것은 또한 참여한 것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법세전 대표는 해당 대화방에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재명 후보 특보단 3천여 명이 활동하며 응원인력 동원 요청, 후보 홍보용 온라인 이미지 및 선거관련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해온 사실상의 선거운동의 번거지 단톡방입니다 선대위 산하위원회의 정 부위원장 모집 공지뿐 아니라 선대위 본부의 긴급 요청 사항도 그대로 공지됐다고 한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 지지자들의 적극적 선거 캠페인 참여를 위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다는 단체 운영 지침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모두 종합을 하면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또한 이 대표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관련 검찰 사무 최종 책임자로서 고도의 정치 중립 및 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 후보자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활동 여부를 떠나 구성원으로 있는 그 자체로 실종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고를 박범계 장관이 저질른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대선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단체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써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박범계 장관은 단체에 초대받은 것을 몰랐다고 하나 수개월 동안 단체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교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는 마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인지 몰랐다는 식의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무게한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운영중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포함돼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만들어진 단톡방에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재명 후보 등 특보 3천여 명이 참여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선거사범을 수사 기소하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소통방 내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단톡방에 참여한 사실 그 자체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무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범계 장관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뒤 해당 단톡방에서 빠져나온 상태다 법조계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7조는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의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적인 한결같이 현재 박범계 장관은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번에 형사고발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조사가 계속되는 속에 지금 현재 뚜렷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박범계 장관은 수사를 받게 되면 추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으며 추후에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는 엄중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법적위가 강조하는 핵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명백하게 거의 공직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법적의 핵심 사안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그 운명은 뭐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의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검찰개혁 법무부 장악의 목적으로 일단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까 또한 윤석열 후보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위가 한마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산소호흡기를 딱 뗀 건 뭐다 범죄 전 고위공무원으로서 또 이번에 선거에 대한 검찰과 감시의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작심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들어가 있은 것 자체가 정치적 위반이며 나아가 형사 재판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것이 이제 금거형으로 또 이어지면 국회의원 뿐이 아니라 후에 다른 국회의원 나가서 공직생활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작태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했다는 겁니까 뭐 멍청해서 그러겠습니까 작심을 하고 이재명위를 좀 도우려고 한 건데 결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은명은 정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감사합니다.